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 상황인 겁니까? 우선 모든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1만 달러 탕감해 주겠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또 관련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최근엔 교육부까지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 같이 보시면요.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지난주 목요일에 약 7만 2천 명의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완전히 탕감하는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에 10억 달러, 우리 돈 한 1조 1천억 원 정도 투입되는데요. 학생마다 1,500만 원 정도 수혜를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탕감 받는 대출금은 연방정부에 진 빚이기 때문에 실제 빚이 사라지는 데는 몇 주일도 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대출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일부 있더라도 소득에 따라 수혜 액수가 달랐는데 이번엔 그런 제안도 차별을 부른다며 철폐했습니다.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돈으로 일단 1조 원 정도면 상당히 큰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초 공약을 보면 학자금 대출 탕감 규모는 3,700억 달러였었는데요. 학자금 대출이 있는 모든 대학생에게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00만 원 정도 주겠다는 건데 카도나 장관도 이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추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껏 탕감 신청을 했지만 승인되지 않은 17만 건의 탕감 신청도 모두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다만 현재까지 승인한 정책은 모든 대학생에게 1만 달러를 탕감해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대학이 학생들에 대한 대출 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발생한 대출액. 워싱턴 포스트는 이걸 대출 사기라고도 표현한 불공정 사례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4,300만 명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수의 비율이 아직 적지만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막대한 빚에 지고도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겐 유의미한 첫걸음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의 행보 계속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미국 대학에 관련된 소식인데 법학과 교수 한 명이 뱉은 인종차별적인 표현,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미국의 고등교육 전문지 더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 보도인데요. 최근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타운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의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 교수는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오디오를 끄지 않은 채 동료 교수에게 학기마다 흑인 학생들의 성적이 유독 낮다며 불평을 했는데 이 모습이 영상에 담겨 공유가 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겁니다. 당연히 학계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졌겠죠. 조지아 공과대 캐런 헤드 교수는 깊숙이 박힌 암묵적인 편견조차도 문제인데 이번 사건은 그걸 드러낸 만큼 더 큰 문제라고 혹평했고요. 아팔레치아 주립대 심리학가 린제이 마슬랜드 교수도 팬데믹 이전에도 늘상 있던 차별적인 발언인데 온라인 수업 탓에 노출된 거라며 골문계에 결국 터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교수들의 이런 불만 그리고 불평에 대한 연구도 이번에 또 함께 소개가 된 게 화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리학 전문가 린제이 마슬랜드 교수에 따르면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는 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기분이 좋아진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이 바뀌는 게 없는 거고요. 또 이런 불만과 분통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인식만을 강화시키는데 실제 그 사람의 본 모습과 다른 경우도 많고요.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는 악순환만 반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마슬랜드 교수는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단 내가 상대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건 없는지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모습보다는 다른 좋은 면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이 연구 결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